레드벨벳 축하합니다. 레드벨벳 축하합니다. 레드벨벳 축하합니다. 상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놀랍고 일단 이수마 선생님, 김영미 사장님, 그리고 남세용 부사장님, 그리고 한세민 부사장님, 그리고 정창환 이사장님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분들, TV로 보고 계신 저희 가족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정말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플러스 미디어 창사 14주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쇼챔피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